제가 한국어로 말을 할 때랑 영어로 말을 할 때랑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이게 절대로 잘못된 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어느 언어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 자신의 태도가 약간씩 바뀐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거는 절대로 저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에 가깝게 하는 사람으로부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모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에 가깝게 또는 완전히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사람은 언어를 전환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이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 자체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닮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쓰는 말의 속도나 말투, 억양, 강세 심지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쓰는 제스처나 심지어 그 사람의 표정까지 많이 보고 따라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 다 닮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짧게 학습 가이드 영상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자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를 배우려는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크게 필요한 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풍부한 학습 자료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 자료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무슨 정석 책, 바이블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고 듣고 따라 말하고 이런 연습을 이런 실질적인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쭉 가르쳐 오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다면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요 기초부터 완전 정밀하게 완벽하게 다 다져 놓으면서 그 위로 올리는 그런 어떤 건축 설계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랑 오히려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점점 모양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랑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해는 한 번만 하고 연습을 백 번, 천번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그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결정 짓는 게 아니라 얼만큼 많이 사용해 봐서 감각을 얼마나 많이 익혔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많이 보고 듣고 따라 말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어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유명해야 되겠죠? 유명하면서 온라인상에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심지어 단순히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물론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많이 있게 하겠죠 하지만 그 인물보다 더 많은 자료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시트콤에 나오는 어떤 특정 캐릭터를 고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렌즈를 예를 들어서 프렌즈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프렌즈의 캐릭터 중에서도 어떤 특정 한 명을 한 특정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인물을 집중적으로 모방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프렌즈 같은 경우는 10시즌이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요 심지어 매일같이 브이로그를 올리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런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자주 올리는 그런 인물을 선택하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유명한 어떤 배우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컨텐츠일수록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특정 인물이 나와서 말을 하는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따라 말하는 그런 학습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정 인물 여러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다 보면 아주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과 어휘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어느 언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방식은 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이에 반드시 어떤 차이가 항상 있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의미와 심지어 뉘앙스까지 굉장히 비슷한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인물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준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One of my friends, a friend of mine 지금 이 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 의미나 어감이 비슷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인물이 만약에 a friend of mine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one of my friends라는 말을 그냥 잘 평소에 안 써요 이 사람이 친구 중에 하나라는 말을 할 때마다 a friend of mine이라는 표현을 거의 항상 쓰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어 이게 one of my friends랑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궁금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사람마다 그 언어를 쓰는 방식 그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이 있고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고 말투나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거를 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써요 어느 게 더 맞고 어느 게 더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배우는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항상 가장 중립된 위치에서 모든 거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배워오려고 하는 게 쓸데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영어에 있어서는 나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최근에 저는 어떻게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지금 엄청 계획적으로 뭐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영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습득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보다 보면은 특정 사람들한테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을 서서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어떤 어휘를 쓰고 어떤 문장들을 구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모방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영어를 닮아가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여러분이 어떤 인물을 선택을 해서 모델로 삼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계속해서 배우는 긴 여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